나오세요 반말같은 청가가 손보전은 다여라 범같은 우리 오라버니 돌아 내처남 뛰어놀아 얼씨구 절씨구 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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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내려놓이소 이게 저 당진가요? 항아리인가요? 보축인가요? 여러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 시오머니한테 물려받으겠군요 아 물려받으신거 자 지금 보셨지만은 우리 어머니들 쭉 살아오시면서 이구 업구 안구 걸구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우리 키웠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사는 세상에서 뻔낼 수 없잖아요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휴 정말 옛날 생각이 나서 도장 한번 찍을때는 못 찍으세요? 아니 뭐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뭐 지금 내 귀에다 대고 이 본데기에 도장 한번 찍어도 되냐고 했어 찍어서 찍어서 그런데예 오늘 조선판도사람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제가 찍을때가 없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골라서 찍어서 좀 빡빡하고 찍을께예 그래예 아아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뭐 온 전신에 도장 찍었지만 그런데예 영어는 아무한테도 주지 마이소 이쪽에는 주고예 이쪽에는 아무한테도 주지 마이소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이 아줌마가 찍은 도장은 어째 그래 다르다노 그런데 하시는거 보니까 우리가 지켰던 예 지켜왔던 경험했던 예것들을 많이 아시나본데 오늘 추억으로 뭐 하나 보여줄거 없어? 옛날에 예 약장 아저씨한테 배양같이 합니다 오오오오 아 좋습니다 자 약은 한통에 200원 200원 한통삼아 100원 깎아주세요 100원 깎아준대요 한 150원 약은 200원 한통삼아 깎아준대요 50원 한통삼아 200원 두통삼아 300원 집에가서 회양말고 약 한통 사아가서 하이고 우리 예손자는요 사탈새 오비오르가 진영판이 졌어 하이고 그런 말 말아서 우리 집손자는요 머리에 끼게 치고 뚝딱 새겨져서 막거리 한잔 먹지 말고 약 한통 사아가서 요리발리 바르고 착착 모다봐서 털어소로 볼끈하다 하자고 있어 하룻밤 자고 나면 감옥땅지 부은땅지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이런 얘기 많이 좀 해주세요 진짜배기 오늘 헛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무명초 하겠습니다 김지혜 씨 노래 무명초 김지혜 씨 노래 하 좋다 좋다 삼박자가 삼박자가 딱 줄어맞았네 형이죠 박수는 쉽죠 무명초 하하하하 난 날아지는 이 Qualk 내 앞에 깊은 사연 parlament 다소한 어느 곤란을 꽃게로 피어나서 예쁘게 이 바람에 손이 없이 지난두나 아지는 것도 밤의 꽃이 우선 그는 가로야